앞에 계시거든요 지금 지금 해요? 아 네 안녕하세요 이진아씨 안녕하세요 아 지금 계속 성민이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성민씨 아니에요 지금 저희 단 한 번도 성민씨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오늘 사진을 같이 찍긴 했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은 일단은 모자이크하고 네 여러분 오늘 잘 할 자신 있으신가요? 물론 오늘 정말 열심히 할테니깐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제가 또 이진아씨랑 친분이 있어요 케이팝스타 이진아씨인줄 알고 네 아 친분 있으세요? 아니요 아니요 원래 거짓방송하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말을 갑자기 하네요 아 근데 진짜 성민군 아니라니까 성민군 들어와주세요 아 이 말씀 다 했으니까 제가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네 들어와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우유를 또 들고 네 성민군은 무슨 우유에요?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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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 들으면 안된다 흐흐흐흐흐흐흐흐 고맙습니다